일주일에 두 번씩 제 강의가 꼬박꼬박 나간다는 게 이게 사실은 기적 같은 사태죠 이게 기적 같은 사태고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의 어떠한 밀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엄청납니다 요새 뭐 gpt 챗 gpt 글쎄 그 챗 gpt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앞으로 나쁜 일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인간의 지금 인텔리전스가 그게 이 객관적인 정보의 취합이라는 게 어떤 수동적인 차원에서 좀 능동적인 차원으로 갔다는 거 정도의 얘긴데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되고 또 이거 스마트폰 나오고 그 30년 동안에 나는 하나도 거기에 타협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저 그냥 재래적으로 사는 인간이라 내가 재래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학문의 세계는 챗 gpt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돌이 살고 있는 세계에 채트가 들어올 여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인간의 휴먼 인텔리전스를 신비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깨져나가는 거죠 그 어떤 신비롭게 해가지고 자기 위상을 이렇게 감추었던 그러한 세력들이 오히려 챗 gpt로 깨져나갈 텐데 나하고는 별 무관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잘 그거를 더 활용해보고 연구를 해겠지만은 요새 너무 그거 가지고 늘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쉴대 없이 그거 걔가 뭐 보통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것보다 더 잘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영화 나오면 좋은 거죠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문제는 아닌데 교육기관들의 엉성했던 것들 아니 아마 개념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그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니까 그러나 어학 하나만 해도 그 내가 어학을 마스터한다는 문제하고 챗 gpt가 옆에 있다라는 거 하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뭐니뭐니 해도 도움은 받을 수 있고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학 하나도 내가 사전 찾아서 공부하는 거지 습득하는 거고 하여튼 많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채취 pt로 인해서 많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역 공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주역 공부하고 관계 없고 여러분들 우리 주역을 지금 이렇게 뭐 최소한 2만명이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계신데 이 현상은 뭐 어느 교회도 지금 2만명이 한 군데에서 꾸준하게 설교를 듣는 교회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 주역을 공부하면서 오가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이 채널도 권하하시고 뭐 교회에서는 뭐 전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들으시고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권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거 뭐지? 구독자 수인가? 구독자 수도 요새 좀 늘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좀 더 늘어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하시고 주역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궤는 림 궤죠 림 궤 림 궤는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림이라는 말은 그니깐 그대로 우리말로 그냥 사실은 임한다 이거 이거 참 많이 쓰는 말 아니야? 림이지만 임한다 뭐에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굽어본다 우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뜻이 강한데 에 림한다 그러면은 무엇뭇에 림해서 그럼 우리가 마치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와서 뭐 만나는 식으로 그런데 이 임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양이 밑에 있고 음이 이까 이게 뭐냐면은 음과 음효와 양효가 이렇게 엇갈려서 섞이지 않고 배열되는 궤들 섞이지 않았잖아 이게 이거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섞이지 않고 여기가 있을 때는 이게 뭐였죠? 복귀였죠? 복귀견 천지심이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니깐은 이 양효와 음효가 섞이지 않고 차례대로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가면은 뚜루루룩 그 이게 양이 늘어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양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여기 중간에 뭐가 오겠어요? 권궤가 오겠죠? 다 꽉 차면은 그 권궤에서 다시 권궤에서 다시 양이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음이 치고 음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섯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궤가 몇 개가 되겠어요? 열두 개죠 열두 개 열두 개가 쭉 나열이 되는데 이 열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십이 벽궤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64개 중에 음양이 섞이지 않고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궤 이게 벽궤죠 이 벽궤의 출발은 대개 복으로 잡는단 말이야 복으로 잡는단 말이야 복으로 잡는데 이 열두 개 열두 개의 궤를 가지고 이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음양이 이렇게 짝 아코디언처럼 밀어놨다가 줄어놨다가 이런 이런 것들에 이런 궤를 갖다가 그 64개의 별위가 된다 그래서 이 벽이라는 건 이게 군주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벽이라는 게 그니까 그 주축이 된다 해서 이 12벽궤라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근데 많은 경우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벽궤 문제에 오면은 다들 그 뭐 엄청난 거로 사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대상전 아 여기요 여기 대상전 이 대상전을 64개의 대상전이 있는데 이 대상전을 보면은 이 벽궤적인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이 12개의 벽궤를 가지고 64개를 이건 아주 벽궤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볼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심하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역 경전에 음양이란 말이 있냐 음양 이런 말이 있냐 주역 경전 자체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계사에 나오고 또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문헌전에도 나오고 그니깐 지금 이 효사에 음양이라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니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곤 주역이라는 텍스트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엇갈리 텍스트별로 주역이라는 텍스트 텍스트별로 그 언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분석해야 되는데 나는 박사 논문 쓰면서 이런 거를 다 분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영어로 쓰느라고 내가 죽을 똥을 쌌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강의할 생각은 없다 이거 이거 그냥 텍스트 해석만 해도 정말 이게 골 때리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것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도 이거 자체의 해석도 지금 그니깐 지금 경 자체 근데 이런 거를 의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역 그러면 십이 벽개 의뢰의 주역 분석에서 십이 벽개가 전제돼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대 이거는 전부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상수학이 생기는 문제예요 주역과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주역 자체와는 그니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수학이 발달하면서 재미있게 이걸 배열하고 뭐 그래가지고 열두 벽개를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그니깐 기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이 주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복 복잡한 텍스트예요 복잡한 텍스트고 그 주역의 모든 그러니까는 효사라든가 괴사라든가 대상전 소상전 그 다음에 문헌 그리고 석괴 뭐 괴사 또 괴사도 상괴사 상전 괴사 하전 이 모든 문헌이 별도로 성립한 거예요 다른 시대에 별도로 성립한 건데 그걸 지금 다 하나로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그걸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적당한 구라를 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역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다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이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 그걸 내가 신학대학을 댕기면서 성소 텍스트를 분석하는 불투만 신학을 내가 공부하게 되면서 허혁 선생한테 그런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우리 동양고전에도 이런 텍스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방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이거 강의를 하기는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리고 졸리고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엄청 졸리는 거예요 그냥 여자 머리를 참빗으로 차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 참빗질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니깐 그게 옛날에는 석회가 많아가지고 석회 걸러느라고 이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그런 식이라니까 쫙 해가지고 그냥 다 비교해서 그냥 석회 잡아내고 이런 식이 되니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깐 이 주역이라는 게 한없이 하여튼 복잡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니깐 하여튼 임궤는 그 우에서 지금 우에서 우에서 이렇게 음미인데 림이라는 건 주로 우에서 아래에 림한다 임한다 우리가 저 기도할 때도 하느님한테 뭐 예수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이 맛이 없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 아니야? 림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것의 그 텍스트의 원래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복괴로부터 시작해서 뭐야 지금 양의 세력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림의 우리 의미는 우에서 내려다본다는 건데 이것 자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석괴전에 곡괴 곡괴 지난번에 그 그 그릇에 이렇게 벌레 세 개 담긴 곡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곡괴를 뭐라고 그랬어요 일사자라고 풀었잖아 일사자라고 고는 사다 왜요? 고는 이렇게 이게 이게 고가 그릇 안에 벌레들이 이렇게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이 다 썩 썩는 거라 그랬잖아 이건 이 세상이 썩어야 일이 생긴다는 거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도 많고 일이 많은 게 왜? 지금 썩어가고 있으니까 고의 고 고의 시대에요 그니깐 부패가 있어야 부패청산에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게 곡괴인데 이 고 라는 것은 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항상 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곡괴를 림괴로 받은 것이다 그래 놓고 그러니깐 림괴의 림은 크다는 의미이다 그랬거든 크다는 의미라 그랬거든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우리 텍스트에 림괴는 크다는 의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양의 세력이 자라서 점점 자라서 커진다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이건 어떤 벽괴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이 이 해석은 그니깐 근 석괴전에 이제 해석이니까 그 이게 이 이런 벽괴 12벽괴적인 해석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게 에 그 그러나 여기 이제 대상전의 저자부터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니깐 여기 약간 좀 이거 임괴를 공부하기 전에 어 한두 가이지만 내가 소개할 게 있어요 그니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이 책이 증보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그 그 교보에서도 300불을 어 사가고 어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란 좀 이 증보판 한나 정도는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여러분들 대개 이걸 구판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지만은 여기 이야기 제주사라고 이걸 쓴 김선일이 작가라는 KBS 작가예요 제주 KBS 방송의 작가인데 대단히 그 제주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웠고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오는 세다 사삼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사삼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비극적 이 우리 역사에 단면 핵심을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든 뭐 읽을 수 있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책처럼 제주 사삼을 잘 가르치는 책이 없다. 그래서 이건 사삼 문제만 아니라 이것이 나오면서 이게 여순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조명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건 여러분들이 이 여순 민중 항쟁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구입하고 더 퍼지도록 퍼지도록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에 무슨 사고 안 사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운동 여순 민중 항쟁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퍼트려야 된다. 특별법을 구체화시키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책이 많이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사회적 캠페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고 제가 그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3월 1일 한 오후 3시 정도 3월 1일 오후 3시 정도 3시. 인사동 사거리 인사동 사거리에 안국동 쪽이라고 한다면은 쭉 들어와서 인사동 사거리에 요 요 요기 요기 공평빌딩 공평빌딩 뭐 그런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루벤 루벤이라고 있어요 루벤 루벤 갤러리라는 데서 제가 2년 전에 했었죠. 이 공평 아 그러니까 루벤 갤러리 개관식 할 때 제가 초대전으로 그걸 했었는데 3월 1일부터 3주 동안 제 딸 김미루 작가와 제가 공동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제 딸은 김미루는 지금 멕시코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살면서 이 마야문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전에는 벌레 벌레 먹는 운동을 하더니 지금 벌레는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마야 역사적 근데 임옥상 화백하고 제가 최근에 그 현대미술관에서 쭉 같이 걸으면서 그 사람의 작품을 임화백의 작품들을 쭉 같이 봤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역시 훌륭하더군요. 그 서울 예고를 다니는 학생이 물으니까 결국. 화백으로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후학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임옥상 화백이 역시 그 화가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인생의 문제고 그 그림을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그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결국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 예술활동이라는 게 그런 게 명료하지 않으면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자기 내면에서 그런 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명료하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에 제일 걸리는 거는 역시 도울 선생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울 선생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화가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야지. 화가라고 그래서 화가 그림 그린다는 것만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냐 그 배경의 기억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조선 사람이면 조선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근데 우리 미대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미술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프로페셔널한 작가를 만들려면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고 비전을 주고 이걸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참 말하기가 좀 거북하긴 한데 김미루라는 친구는 자우선 내 딸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 사상적인 깊이가 나를 능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세계를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런 지적인 파워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루벤 와서 보시면은 상당히 훌륭한 작품을 아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작들도 몇 개 걸리고 작은 작품도 걸리는데 요번에 제 그림은 제가 쭉 적으면 주역을 소재를 한 거예요 주역을 그니까 주역의 키 컨셉을 각골문 같은 형상으로 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쫙 예를 들면은 주역의 제일 마지막에 미제로 끝나잖아요 미제에서 제일 마지막 효사에 음주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이거 하나에 갖고 올 문으로 진짜 술독에서 빼먹는 거거든 요 밑에 술이고 재미있잖아요 이런 이런 거 쓰고 이걸 쫙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그 이목상 화백하고 만난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쭉쭉 하다가 내가 백두산 완전 대작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형상화를 했었나 나름대로 우리 문인화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화재와 이 그림과 인터액션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 시를 쓴 게 중요한 거야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옥상형이 그림에 쏘던 구슬 같은 땀이 백두 대간 정상에서 결정되고 있구나 동양화 서양화라는 장르를 구분치 아니하고 하늘과 땅을 뒤바꾸어 놓았다 반색의 물감과의 싸움이 결국 흙으로 귀결되어 모든 존재의 택괴를 이룬다 옥상 그대여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말하리라 대지를 일으키는 사내라고 그럼 이제 요기 요기 시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문인화의 특징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딱 떠가지고 햇빛이 찬란한 거예요 근데 정원의 나무들이 많은데 매우하고 살국 Pois이고 이게 이제 봉은 위에 그냥 наб 봉은 위에 그냥 봄기운이 그냥 그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화실도 없어요 그냥 그 책상 위에다 놓고 이거를.. 그 순간의 느낌을 쫙 그냥 그걸 놓지 아직 꽃은 안 폈지만은 촤악 뭐 감동이 없는 모양? 문인으로서의 느끼는 세계를 그냥 길쒸 소박하게 되네 그러나 여기에 뭐랄요? 홀기 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보니 봄이 왔구나 춘래로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아직도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봄이 왔는데도 세상은 어두워서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우리 문인화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느낌 이번에 전시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겁니다 에 그 제 삶을 표현하고 그리고 긴밀이라고 하는 그 참 하여튼 세계적으로 뭔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어 3월 1일부터 3주간을 하게 되니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